진짜 압도적인 힘으로! 우와! 65대 35! 자, 65대 35로 연필좌가 상당히 좀 앞섭니다! 자! 저는 누가 이렇게 끌고 왔냐면 곰붕이가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저는 곰붕이가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갑니다! 렛츠 고! 자! 자, 슬금슬금 돕니다! 슬금슬금! 자, 일단은! 아, 일단 맞아요! 연필좌! 일단은! 어, 연필좌 두드려봤습니다! 65%에 1100만 사례를 갖고 있는 연필좌! 연필좌 뭔가 비싼데 연필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팔이 보호긴됐어요! 팔이 보호긴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연필좌! 심지어 거기까지 숙였어요 연필좌! 어? 연필좌? 연필좌? 우와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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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00.. 뭐야? 이러고 이겼다고? 연필이? 200마리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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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악! 하하하하! 야! 말도 안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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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발들 다 죽었다구! 하! 하! 너는 왜 죽었냐! 너는 왜 죽었냐 대체! 엿보라 죽어버렸구만! 어? 우와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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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좌! 깔끔하게 이겼어요 깔끔하게! 우와아악! 2000만 사료! 게다가 네크르멘서! 야! 마지막 되니까 살짝 네크르멘서! 역배쪽으로! 몰리긴 합니다! 2100만 사료 대! 269만 사료! 와아악! 우와아악! 저는! 곰붕이야 일거 같아요! 하하하하! 아! 곰붕이가 괜히 곰붕이냐고! 어? 곰붕이 강하거든! 자! 갑니다! 레츠 고! 자! 네크르멘서! 빨리야 됩니다! 네크르멘서! 어? 네크르멘서! 자아악! 자! 네크르멘서! 묘지 소환! 툼스톤! 자! 일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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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소환 됐구요! 네크르멘서 뚫다 맞을거같은 상황! 자! 지금 한 마리가 나왔구요! 자! 두 마리가 나왔구요! 자! 뭐죠 이거? 뭐 띵! 뭐 띵! 떠있는데? 자! 아! 공포네요 공포! 자! 아이고! 빠삭! 소환물! 사라졌구요! 자! 네크르멘서! 오! 계속해서 소환이 납니다! 자! 자! 계속해서! 소환을 하고있어요! 하지만 소환과 동시에! 대갈에 터집니다! 하지만 이건! 소환되면 애들 공포가 걸리네! 자! 네크르멘서 안보입니다! 저게 여기 있나요? 여기에 누워있는데요! 자! 자! 일단 누워있는데요! 오! 잠깐만요! 모릅니다 이거! 오! 자! 계속해서! 네크르멘서! 죽지 않아요! 공포 걸고! 자! 계속해서! 오! 아! 네크르멘서! 어! 아! 또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니까! 공격을 못 안당합니다! 이거! 이거! 엉쳤나 배틀기! 그런 의리 Як 없죠! 예... 히하이하이하이하이. 예 her że 저기... 네크르멘서 거신분들 약간! 흥분 하셨나요? 네크르 вместе 거신분들! 흥분 하셨나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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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흥분하셨나요? 아 이게 나는 한 번에 네크림에서 한 3, 4개 될 줄 알았는데 한두 개밖에 안되네요 이거는 곰봉이가 승리했습니다 예 자 다음 이번에는 제가 모드를 깐 게 있거든요 모드를 깐 거 그 모두의 유닛을 쓸게요 고질라 대 고질라 대 저도 처음 써봐요 저는 안 써봤어 고질라 예 트리자이언트 10마리 예 자 고질라 마지막에 1200만까지 걸렸습니다 78대 22% 트리자이언트 한 명이 수백 마리를 도룡낼 수 있습니다 그게 10명이 모였구요 고질라 저도 정확히 어떤 능력을 가진지 다 보진 않았습니다 궁금하네요 저도 레츠 고 자 시작했습니다 고릴라 일단은 점프를 오 뭐야 육탄전을 하나요 트리자이언트가 날아가는데요 오 뭐야 오 그대로 죽어 오 오 뭐 어이구 다가갈수가 자 어우 우와 트리자이언트가 날라간다고 이렇게 야 너무 압도적인데 뭐야 아니 아우 때리지도 못하고 이거 역시 유저가 만든거는 벨붕이 심하네요 예 하하하하 예 어 유저가 만든거는 어 벨붕이 심하네 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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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다면? 자 57대 43% 와아 가보겠습니다 레쓰 고! 자 일단은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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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쏘는겁니까 지금 아니 자 하지만 그래 그럼에도 물량이 많아요 아! 자 그럼에도 물량이 많습니다 아! 아! 치어리도 죽여버렸어요 팀킹 치어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 아! 치어리도 다 죽었어요 아! 쏩니다 잘못쌌어요 활아! 활이! 활이 위에 있습니다 활이 위에 있어요 아! 아! 맞지 않아요! 자! 공벽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자! 퍼슬롯! 따악! 뭐야 죽어 블루가 이겼어? 설마 너 혼자 흑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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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아! 살아있구나! 어! 야! 시X 다 살아있어! 어! 존나 무서워! 야! 다 살아있어! 개무서워! 이야! 와아! 이건 잽이 안됬네 예예예 자 탱크 한 마리 돼 곰봉이 170마리 하하하하하하 야 아 이거 너무 우와 야 탱크 야 뭔 우와 우와 참다 이야 호신 bite 와 우와 우와 에어 자 자, 자, 자폭, 아니, 자폭, 야, 이 새끼는 씨발, 티를 밀고 있네, 어, 야, 아니, 아, 꼭 베팅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 어, 아, 탱크는 뭐, 꼭, 베팅 안 하면은, 꼭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와, 아, 아, 씨, 자, 씨발, 존나 웃기네, 어, 거의 5대5 갑니다, 자, 52%, 자, 53대47, 오, 53대47, 아, 마감됐습니다, 자, 800, 거의 900만 대, 800만, 와, 둘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걸었거든요, 자, 25만씩 거신 분들, 자, 여러분들, 저는, 제우스의 이긴다에, 구독권 5장 겁니다, 예, 제우스가 이긴다에, 구독권, 5장을 걸겠습니다, 렛츠, 고, 자, 간다, 제우스 보여줘, 신중의 신, 왕중왕 보여줘, 그렇지, 보여줘, 잠깐만, 왜, 그것밖에 감염이 안 돼, 아니, 리버스 크래템 보여줘, 리버스 크래템 보여줘, 오, 잠깐만, 우와, 알려줘,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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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Bruce, 제우스, 하하하하하하하 안돼! 뭐야, 보여, 보여, 보여 보여줘 제우스 그만 맞아! 안돼! 아니 이렇게 허접이었어 제우스가?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보여줘! 아니 일단은 제거가 되고 있어요 예 일단 밀어지고 제거가 됩니다 자 제거가 되고 있고 자 방패가 많이 쌓였거든요 어 제우스가 일단 하나씩 꽂고 있긴 한데 방패병이 못가요 지금 아 동료의 시체가 아이고 동료의 시체가 아이고 아이고 오! 제우스가 그는 씬이야 와 와 방패병 의외로 처음에 오! 오! 했었는데 제우스가 와 거의 꽃밭에 이겨버렸습니다 제우스 이겼다 다행이다 와 나 구독권 다짱 걸렸어 다섯 저항 졸때뻔했네 자 21대 79% 나이트에 1400만 포인트가 걸렸습니다 와 25만 25만 자 과연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들 방패랑 갑옷을 일단 입고 있고요 검도 들고 있습니다 31명 제우스 갑니다 레츠 고 자 제우스 일단은 자 공격 오 일단 버텨내고 오 좀 하나 오 좋겠다 우와 제우 제우 나이트 돌격해 아니 돌격을 해요 이렇게 아니 아니 꽤 어마무시한 친구들인데 21% 사람들은 이분들은 와 야 와 쩐다 와 쩐다 아니 야 이러면 저 와 저 방패가 와 자 나이트에 1000명이 걸렸고요 걸었고요 25대 25만 25만 대 25만 자 오늘의 마지막 배팅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우고 갑시다 외치고 갑시다 배팅은 배팅일 뿐 가머리 파지 말자 배팅은 배팅일 뿐 아 가머리 파지 말자 자 레츠 고 자 갑니다 자 일단은 돌격 와 사방으로 돌격 자 일단은 뚜드리받고 있고요 와 뭐 한 대 치면 두 명이 날아갑니다 근력이 엄청나요 자 일단은 싸고 있고 계속 자 찢어져서 싸고 있어 찢어져서 와 뭐 날라댕기는 거는 곰봉이들밖에 없네요 자 어 일단은 나이트 하나 다운 둘 다운 셋 다운 자 자 나이트가 자 여기 두 명 슬슬 여기도 두 명 다운 어 자 자 곰봉이 공격 계속 공격 자 일단은 여기에 지원군들 몰리고 있습니다 남은 나이트 두 명 아니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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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봉이 세다니까요 아니 왜 곰봉이를 무시합니까 역배 터졌네요 예 천 백 와 여러분들 거의 두 배야 거의 거의 두 배로 나이트를 걸었지만 나이트가 패배합니다 곰봉이가 이겼습니다 와 봐봐 곰봉이 좋다니까 하하하하 자 아무튼 오늘 배팅이니까 하겠습니다 배팅은 배팅일 뿐 하몰입하지 말자 예 예 아무튼 재미가 있었다 아 뭔가 다음에 더 공부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유닛에 대해 잘 모르니까 앞두진 게 후반이 좀 나왔지만 공부를 더 해서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었다 얘들아 아니 구독권 그런 게 있었어? 구독권 예 몇 장이죠? 아까 다섯 장이었죠? 그 저 예 아니 33,000원이네 아 씨 이 놈의 환율자 자 랜덤으로 뿌립니다 여러분들 랜덤으로 다섯 명에게 들어갑니다 네 무빙니 축하드립니다 바르패피 마요리니 마요리지 마요리지 구독 축하드립니다 네 구독 축하드립니다 옥합니 축하드립니다 했다니 축하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예 이렇게 다섯 명 뿌렸습니다 네 아무 재미가 있었다